그래서 왜 조염병이나 기타 다른 장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재활용 쓰레기를 집에다가 모아두죠. 귀신들은 물건에 따라서 집을 짓고 그 집이 움직이는 곳에 귀걸을 하고 공기총 싸가지고 인형 받아와서 집에 쟁여놓고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꽃님들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가성비 가빈 아이템을 오늘 서술하겠습니다. 이런 물건이 집에 있으면 나의 좋은 운기를 갉아먹는다. 첫 번째, 오래된 모피. 좀 유행이 지나고 오래되고 낡고 이게 또 모피는 오래되면 무거워지고 딱딱해지잖아. 그러면 과감하게 리폼을 하던가 아니면 버리세요. 오래된 물건에는 오래된 것만큼의 세월만큼 안 좋은 기운들이 깃드는 것이 우주섬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날려야 되는 건 입지 않는 오래된 모피는 던진다. 두 번째, 오래된 신발. 신발이 아무리 명품이고 뭘 해도 신어줘야 그 손때도 묻고 그 손때는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윤활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손때 묻어서 반짝거린다고 하잖아. 새거인 상태를 보관하는 건 좋아. 하지만 너무 낡고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묻고 세월이 묵은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세요.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안 쓰는 그릇. 오래된 커피, 잔, 세트. 이런 게 간간이 왜 이도 빠지고 이렇게 쓰지 않는 그릇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있어. 그릇의 목적은 음식을 담고 멋스러움을 강요하고 그걸 눈으로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죠. 근데 너무 오래됐어. 그 기운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안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니까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또 정리를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성이나 남성한테도 다 작용을 하는 얘기인데. 소고기 아까워서 못 버려.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엄마들. 특히 요즘은 안 그러겠지. 우리 60 이상 된 노인마마들. 남편이 입다가 낡은 그냥 하얀색 메리아스 여름에 반팔처럼 집에서 입고. 남편이 입었던 옷 그냥 엄마들이 있고. 그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을 다시 되물려서 입는 우리 어머님 노인마마들한테 건강상 안 좋아. 그러니까 그런 옷도 다 낡고 빵꾸나고 뭔가 실밥이 터지고 이런 것들은 수선하려면 빨리 하고. 재깍재깍 버려야 정상이고. 그 다음은 정말 오래된 우리 골동품의 고가구, 엔틱 가구가 아닌 이상은 버리세요. 그래서 왜 조염병이나 기타 다른 장애,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재활용 쓰레기를 집에다가 모아두죠. 그거 온갖 귀신들이 또 아래를 틀고 집을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들이야. 그래서 귀신들은 물건에 따라서 집을 짓고 그 집이 움직이는 곳에 기거를 하고. 그래서 옛날에 어디서 뭘 주워왔는데 골동품 잘못 사갖고 오거나 재활용품 들고 왔는데 그것이 꿈자리가 사났고 직위를 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죠. 과감하게 버리십시오. 버리고 새것을 구매하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시면 돼요. 제일 또 간단한 거는 빛. 여자들 머리 이렇게 빛을 빗다 보면 빛살이 부러진 것들이 있을 거야. 잽싸게 버리세요. 빛이 의미하는 거는 금전의 운을 가로먹는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던 빛을 남한테 주는 거는 내 빛을 남한테 던지는 거야. 그것도 비방이야. 그런 양아치 비방을 쓰는 다른 만신인들도 있기 때문에 부러진 빛이나 남이 쓰던 빛은 물려받는 게 아니야. 그 다음에 머리 헤어 핀. 고무줄 낡았어. 근데 샤넬이야. 버리세요. 그냥 다이소 가도 천 원이면 사. 새 거 사. 새 거 하고 다니고 홀라 아니까.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돼. 그걸 버려주셔야 되고. 그 다음이 구질구질한 모양으로다가 인형. 애착 인형. 어릴 때 인형.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. 근데 나머지 어디 총 쏘고. 저 그 총 두 개 사격도 짱이거든요. 공기총 싸가지고서는 인형 받아와서 집에 쟁여놓고.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. 인간의 모습이나 살아있지 않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형상을 하는 것들은 큰 동상 이외에는 의미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. 그러니 그런 것들은 대청소하면서 한번 싹 갈아엎어주고. 여기서 중요한 거 꽃님들. 설빔이나 추석 때 보면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하셨어요. 그릇을 다 닦거나 집안을 대청소하고. 그 다음은 이불 빨래를 다 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지금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. 그러니 사랑하는 꽃님들. 우리가 꼭 구슬해야 되고 치성을 해야 되고 촛불을 켜지 않더라도. 이 정도 상식으로 나의 운기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. 왜? 살아남아야 되니까. 저도 열심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